안전한 방학생활을 위한 생활 법률 교육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에 10년 이상이 있었어요. 생활지도 무장도 했고 또 학교폭력이 심해졌던 2012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파견 나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전문을 했고요. 그 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런 그룹. 결국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개념이 없었고 몰라도 거절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단지가 결과적돼서는 언제 삭제됩니까? 5번 삭제는 안 됩니다. 생활지력 때 어떤 것은 기록되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느냐. 학교폭력, 부단지가 3번 이상 아니에요. 학교폭력은 전부 다 기록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과 편지도 기록이 돼야. 그리고 지워지긴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반성을 하면 졸업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체가. 중요한 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갈 때 생활지력 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나. 그때까지 남아있나. 그러니까 제가 학교폭력은 정적이든 뭐든. 그런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갈 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어떤 학교가 학교폭력에서 싸운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2번 친구들에 가서 이건 초등학생 사례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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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싫어해요. 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이. 몰래 몰래 엄마가 새벽 돈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새벽 돈이 아니라. 어느 어머니께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5만 원짜리 생길때마다 통장에다. 이만한 죄대지조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한 대명이 가서 숨바꼭질에다가 거기 저금통에 5만 원짜리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한 장씩, 두 장씩 다 빼 버렸어요. 나중에 비인통이 거기다 대서 엄마가 아는 거야. 그 집엄마가. 그래서 애들을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부속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돼요. 생일 지나면? 돼요. 오 다 지났어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서 생일 지나면? 전과자. 전과자. 얘네들은 그러나 이거 좋아할 게 없어요. 경찰청 기록은 상체되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은 영원히 컴퓨터에 기여지지 않아요. 지금 막 중학교 돼가지고 사고 쳐도. 네. 다 학교. 그렇지. 그게 다. 지난번에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잖아요. 그럼 1학년 돈 안 써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애들 500만 원쯤 훔쳤다 그랬는데. 그 집엄마가 12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려 700만 원. 애들이 썼다고 하는 거와 7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애기 엄마. 너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으냐.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카드를 썼다고 그러면. 또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남을 텐데. 천차를 썼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핵심하게 붙여. 그래서. 소송을 받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진짜. 네. 그러면 훔쳐온 거 알아도 인증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졌어. 네. 증거가 없어졌어. 우와. 그래서 1200만 원을 벌어냈으면.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럼 명표에서. 재판을 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훔쳐온 건 어떻게 중요하냐. 아. 작은 걸 참고. 장비 인정하면. 네. 다음 중대 교체 2반. 3. 3점은 몇 점? 2점. 2점. 근데 특히 요걸 잘 보세요. 인터넷상에서 욕설. 비난. 직답을 잃는 것. 저격을. 이거는 신고만 하시면 선생님이 바로. 네. 신점 2점을 드립니다. 캡처하셔서. 페메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맨날 경험이 중이시죠. 네. 수고 있고. 또. 이렇게 욕을 한 사람들은. 벌점을. 벌점을 1점씩 하세요. 2점이 된 것 같은데. 1점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아니야. 2점이 된 것 같은데. 네. 2점이 된 것 같은데. 또. 성적인 분쾌감. 뭐. 여러분들 그 요즘에. 에스크트. 라는 서비스.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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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서비스가. 익명이 되잖아요. 어떤 애가 사장님한테. 신고를 했어. 선생님. 어떤. 어떤 애가. 너 가슴 크니까.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렇죠. 사이버 수사들. 10명으로 걸렸으면 3천만원짜리 얼마좋아요 지금 보고 못찾아요 사이버 수사들 사이버 수사들도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달라요 카톡은 우리나라 국내 서버가 있고 일주일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빨리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압수수색 요청해서 그 서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외국 거잖아요 옛날에 경찰이 해서 뭐 한다 그러면 한달이 걸리고 또 미국 회사들은 재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아예 그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지 않으면 물론 피해자가 없지 않으면 캡처를 해놔야지 아예 S2 이런거 하지마냐 인명 서버에서 하지마냐 또 그렇게 짐작가는 애들이 있잖아 정직했을 것 같다는 짐작가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친구 차단해버려 그리고 카톡방에서 카톡방에서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나가면 초대거북인 남학인을 누르면 찐질한 애들 찐질한 애들 찐질한 애들 아예 친구도 차단시키고 아예 친구도 차단시키고 죄송합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뭐라고 3번 이것들이 그냥 풍선을 같이 돌렸으면 괜찮은데 눈치가 이상한거야 이것들이 키링거리고 그래서 담임원생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처리됐습니다 성희롱은 성희롱은 학교폭력입니다 콤보 하나 얼마 정도 이미 2002년가 자판기에 나오잖아 지하철을 샀어 찐질한 애들 찐질한 애들 아니 아 찐질한 애들 지하철을 많이 탔어 약국에서 타나 모르겠네 미성화가 탈어요? 자 알잖아 5번 5번 모두 다 모두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빼면 3번을 빼면 모두 신고할 수 있어요 2번 1번만 1번만 신고 2번 문제가 아닌가 솔직히 손 보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닉이 아프구나 네 KV는 우리나라의 법적이지가 않습니다 2번 그래서 저희도 1대다니라 저희도 범죄자예요 제 페이북을 추석 요거는 너도 범죄자 실제로 고등학교에 있었기에 담배 피자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휴즈통에다 그냥 꽁초로 버려서 그게 비리나버렸어요 그러면 불을 일부러 낸거는 방화재죠 네 근데 실수로 해서 불을 내도 처벌이 말아요 실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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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불 젖은 것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신고로 해주시고 이거 신고백은 이건 몇점짜리 이거 2점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2점이고요 3번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코너에서 둘이서 뽀뽀하는걸 사진까지 찍어서 사실이야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목만 있겠어 아무개하고 아무개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범죄일까요 아니에요 근데요 그 중에서 아무개는 아무개가 범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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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면 그럼 되는데 허락하겠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허락했다가 땀만 먹고 그러면 걔네 헤어져는 그렇게 내가 언제 너보고 올려도 된다고 했어 그래프고 이건 낫긴 맞아요 걔네 헤어져 이거는 영의 훼손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의 훼손죄 이건 중요한거에요 이런것도 좋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네 엄마도 없는 여인 이런식으로 말을 쓰죠 이건 명예 40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다 아빠도 없는 놈이 이러면 이거 다 명예훼손죄로 이거 그대로 포즈해서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송선생한테 오는거가 파출소에 가는거가 경찰서에 가는거 송선생님 송선생님 정보가 아닌거 경찰서에 가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경찰보다 검찰이가요 경찰은 여러분에게 직접 받아주지 않아요 변호사사도 경찰서 경찰서로 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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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업 영업 오토바이 무면허 시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 오토바이가 고의되어야 면허를 딸 수 있어요 선생님 오토바이 고의되어야 타고양이 어때요? 고의나 오토바이 타고양이 어때요? 그래서 그래서 배달알반입니다 그런데 또는 30일 이하의 두 명 둘이 뭐예요? 구치장 구치소 구치소에 있는 거 구치장에 있는 거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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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신종 범죄 소녀신이 오토바이 타고 싶은 중딩이들을 유혹해서 고등학교에 지금 1시간에 얼마 빌려도 근데 이게 그래 사진 찍어 그러면 중딩이가 탔기 때문에 불법이지 네 불법인과 불법을 짓는 거를 확보해 보고 그리고 오토바이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서 수리비로 몇십만 원씩 내놓았어 너 가다가 아까 오토바이 타다가 어디 덜팡했지 그 쇼바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80만 원을 넘겨면 쇼바가 뭐예요? 그 밑에 그 밑에 부분 그 충격 충격을 하자는 거지 이러는 게 없네 그래서 쇼바가가 아니 쇼 말조심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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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 어처구니없는 나 만내놈에 막 신고해 신고한? 너 또 신고 안 해? 신고되지 아 협박하는 거야 아 막 7원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이 나 남자 너무했다 아차산에서 방과 후에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선생님 오늘 산에 가셨어요 네 산에 막걸리 장사하는 아줌마가 그날 그날 상담할게 했어요 우리 제가 선생님을 좀 모시고 갈게요 세 분이 오셨어 그래서 한 분이 어렵게 얘기를 끊으시는데 자기 고의를 안 드니 사오셨어요? 태연 임신 5개월째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임신이 처음에 생기를 안 할 뿐이지 잘 몰라요 이제 튀어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5개월째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언제 부모님이 이미 태연기도 한 상태여서 애를 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 5천 원 수술비가 무려 4백만 원 그러면 뭐 맞아요? 수술이 뭐 그런 보험부가 되냐? 그게 천 원 아니죠 이게 사실은 4백만 원이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5개월 돼서 대낮을 띠는 불법입니다 왜요? 의사가 적발되면 의사가 영업점지 먹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위험 보험료 세십으로 해서 이게 비싸진 거예요 아 그럼 예사들이 불법이 많은데 그냥 몰래 했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400만 원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추수기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집사람이 애 두 번째 애 임신을 시기를 예상했던 데 생겨서 두 번째 애를 뛰었는데 저는 그냥 남자들 꼭 알아야 된다 여자들 더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약먹으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5개월이면 이 자궁 속에 이렇게 붙어 있어 어 이만한 애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임신 수술을 어떻게든 긁어내는 거예요 죽여서 긁어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어 어 이제 나는 아들한테 그 아이에게 400만 원 물어도 수술비 내 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3000배 절을 해야 된다 그 여자야 평생 잘못하면 임신 안 되거든요 아 아 이런 거 잘 물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도 좋아해서 정리하는 거 불법이 아니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나 잔인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아이 이하입니다 5학년 포함해요 5학년 이하의 아이야 그 아이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강권이래요 강강권 강강권 5학년 이하의 아이와 관계를 하면 무조건 두석이어야 돼요 네 어린아이로 어린아이로 좋은데요 다음 돈 많이 죄송합니다 돈을 빌리는 거 우리 앞에 이상하게 돈 많이 받으라고 그때는 알고 보니까 돈 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2만원 받아요 우와 지금 기우치네 이건 이게 또 이거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으면 이자 제한법 위반 근데 36% 이자가 4,000원 나봐요 26%야 최대 이자가 26점 그래서 만원을 빌렸으면 2,000원이나 2,500원 이상을 그 이상을 받으면 법률 위반 이자가 2,000원에 12,500원까지 받아야지 그 이상을 받으면 법률 위반 이자가 벌금을 받아요 두 번째 돈 안 넣는다고 협박 강요하는 거 이거 벌금 최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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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막 뭐 강목으로 막 깨고 야시아 왜 돈 안 넣는다 이거 돈을 안 받는 사람이 때리면 안 받는 거 아 아 왜 돈 받는 거 범죄죠 남 있는 데서 남 있는 데서 너 왜 돈 안 넣는 데가 반응도 또 범죄 이거 챙기시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들도 아니고 남의 돈 야 너 심지어 왜 얘도 안 넣는 거야 난 우리 학교에 난내는 애들 좀 있잖아요 아 아 제발요 이거 왜 딱축되는 거 이것도 뭐야 이거 문제 잠신밤에 가사하는 것도 보고 계시니 아 연애비 9번 요 스토리는 지금도 선생님 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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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스물여섯 자르는 거는 신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선배님 제가 편의점에서 욕을 몇마디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거 녹음해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선생님 고소해 법원에서 나오고 해서 안 나왔어요 근데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300만원을 내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이 100만원과 이 300만원은 달라요 합의금원 예 이 100만원은 그 재판 재판 후에 이건 국가 국가 세 들어간 지금 나라에서 받는 거야 근데 이 300만원은 민사적 환원으로 가서 너가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이만큼 줬다 해서 이 아이에게 갚아라 해가지고 민사해서 정신적 피해 보장으로 300만원 서로 이건 이거 이거 그러면 용감은